2021년 10월 22일 연중 제29주간 금요일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 안에 곧 내 육안에 선이 자리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잡은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난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하위를 보도록 힘써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니에게 넘기고 옥니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목상 시편 119편은 전체 150편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으로 모두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지요. 이를 이른바 알파벳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에는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시편 119편은 하나의 알파벳을 8절마다 사용하여 총 176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구성된 것은 규칙과 질서를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동시에 시편 119편은 율법을 법령, 개명, 가르침이라고 다르게 표현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율법에 성실하고 율법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주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부터 생깁니까? 긍정적으로 따르고 싶은 마음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거부감인가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드를 향하여 내리신 예수님의 불행선언 때문에 어쩌면 율법에 대하여 그리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저의 즐거움이라고 찬미하였듯이 주님의 법령과 개명, 가르침과 규정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10편 저자의 의도를 헤아리며 10편 119편을 다시 한번 읽고 되새겨 봅시다.